한가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한가위입니다 소중한 분들과 정을 나누며 따뜻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태풍 흰남노로 피해를 입은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태풍과 수해로 피해를 입은 분들께서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마다 우리는 희망을 나누고 함께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해 왔습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 더 고통받는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넉넉하게 보듬는 그런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자기 목소리조차 내기 어려운 어려운 분들을 배려하고 챙기는 진정한 약자 복지가 필요합니다 정부와 의료기관 그리고 이웃이 힘을 합쳐 사회 안전망에서 어느 누구도 소외되는 분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국민들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듣고 그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추석 연휴에도 각자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며 소명을 다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희생과 헌신으로 일하며 우리 사회의 등불이 돼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보냅니다 국민 여러분 명절만큼은 일상의 근심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소중한 분들과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희망의 보름달을 품는 추석 연휴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